안녕하세요. 오늘 유한타투데이 발표를 맡은 투자연략팀 김우정입니다. 오늘은 기관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트렌드를 통해서 투자의 힌트를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금리 인상이 언제 시작되느냐 그리고 금리 인상이 어떤 방식으로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대표적인 금리 인상 시에 글로벌 펀드 시장의 흐름을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 금리 인상 시에는 채권 펀드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주식 펀드로는 자금 유입이 지속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은 경기 회복이라는 자신감을 얻은 상태에서 연준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주식 시장은 호황을 맞게 됩니다. 따라서 주식 펀드로는 자금 유입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2004년에는 채권 펀드와 주식 펀드 모드로 자금 유입이 되었습니다. 물론 주식 펀드로 자금 유입이 되는 규모가 채권 펀드로 누적적으로 유입이 되는 규모보다는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보다 경기 상황, 그 당시에 예상되는 경기 상황이 펀드 플로우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준이 3월달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과거처럼 글로벌 채권 펀드에서는 자금 유출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주식 펀드와 신흥국 주식 펀드 등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뒤에도 2월 중순 이후에도 자금 유입이 지속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른 방향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주식 펀드 쪽에서도 좀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경기 상황이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나가는가에 따라서 자산 플로우들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가 많고 전문성이 뛰어난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해외 기관 투자자들은 이때 2020년과 2021년에 어떤 식으로 자산을 배분하고 향후에는 어떤 방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연기금 캘퍼스는 공모 주식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거래가 가능한 주식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공모 주식 비중을 줄이고 프라이빗 에퀄티를 지금 늘리는 방향으로 새로운 자산 배분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고평가가 된 미국 주식이나 선진국 주식을 상당수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이익 실현을 했고요. 이 이익 실현을 한 것을 가지고 다른 자산으로 재배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프라이빗 에퀄티인 거죠. 과거에는 주식과 채권 두 가지의 선택지만 있었다면 이제는 금융시장이 발전을 하면서 프라이빗 에퀄티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기 때문에 1990년, 2000년대와는 달리 프라이빗 에퀄티도 새로운 선택지로 기관 투자자들의 금리 인상 시에 새로운 선택지로 지금 부각이 되고 그것들이 자산배분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학기금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미국의 대표적 대학기금인 하버드 대학기금과 예일대학기금도 공모 주식을 줄이고 예일대학기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이 미국 주식이죠. 미국 주식 비중을 줄이고 해외 주식 비중도 줄었습니다. 반면에 벤처 캐피탈이나 바이아웃 같은 프라이빗 에퀄티 자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하버드대학기금도 마찬가지로 2017년 16%였던 프라이빗 에퀄티 비중이 2021년 33%로 2배 이상 지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사실 기관 투자자들은 프라이빗 에퀄티 같은 자산의 투자가 용이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투자자들의 그 니즈에 맞출 수 있는 이런 프라이빗 에퀄티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프라이빗 에퀄티 거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주요 자산으로 프라이빗 에퀄티를 선택을 하면서 일단 그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2021년에도 글로벌 인수합병 M&A 규모가 리몬 브라더스 사태 이전 수준을 지금 넘어가면서 굉장히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기관 투자자들의 그 대체자산 투자 확대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또 하나의 핵심 전략은 ESG입니다. ESG는 뭐 우리나라 일반 투자자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기후변화라든지 환경 파괴 이런 요소들이 부각이 되면서 코로나19 팬데믹도 하나의 계기가 되면서 ESG 투자가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ESG 중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기후변화입니다.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고 이에 따라서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이런 뭐 그 다음 풍력, 태양열 새로운 분야가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거고 해외 기관 투자자들은 투자한 기업들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속가능 투자가 계속적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무래도 그 뭐 ESG나 이런 쪽이 투자의 기회가 점점 더 많이 생겨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무래도 지금 뭐 미국 ETF라든지 벵가드나 뭐 이런 데서도 ESG 투자가 늘어나면서 개인의 ESG 투자도 많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ESG 펀드로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70% 이상이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그 ESG 투자에서는 기관의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관의 투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들과 똑같이 투자를 따라할 수는 없더라도 시장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그리고 ESG 투자가 계속 강화가 되면 이쪽 분야가 새로운 산업 동력으로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힌트를 얻어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투자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서 좀 더 좋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ESG와 프라이빗 에커티 이거가 지금 기관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이거를 바탕으로 또 우리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도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ESG 쪽으로 좀 더 기관 투자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늘릴 거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방향으로 투자를 하시는 걸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